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상의사 김종욱입니다. 자 이제 6월 3일날 치렀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보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지 그저 나와있는 결과지에 있는 그 점수를 가지고 아 나 어떡하지? 아 나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미리 말씀드려보면서 지금부터 동아시아사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동아시아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어컷을 봐도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그 정도가 됐고요. 문제는 그 내용을 이제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게 좀 주목할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전 범위였고요. 개념학습은 당연한 겁니다. 개념이 꼼꼼한 친구들이 이제 점수는 잘 받는 건데 이런 거 사료해석 능력과 연표를 섞어서 내는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치렀던 6월달 평가원 문제에서 물라카 왕국을 정복한 지 10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물라카 왕국 정복과 관련된 연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연표에다가 플러스 10년을 더하는 이런 문제의 유형이 이번에 연표와 더불어서 그 사료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같이 나왔죠. 이런 걸 보면은 사료해석 능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표 문제 연표 능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걸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꼼꼼한 개념학습이 무조건 중요하니까 개념을 열심히 외워야지 무조건 외워야지 도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그 위에 내가 어떤 낯선 사료 지문을 읽었을 때 아 이게 뭐지? 이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10년이 지났대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진행되기 10년 전 그 당시 동안에 있었던 건 뭘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사료해석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답률 베스트 5 빠밤 이런 거 보는 거죠. 자 어떤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는가 볼게요. 16번 서거 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연표 문제로 나왔어요. 연도 문제인데 이게 결국에는 태양역 아니면 무슨 철도 부서요 신문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거 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문제는 단순하게 그 연도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료해석을 통해서 그게 몇 년대인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시기에 볼 수 있는 곳인지를 파악해야만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아시아산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판가가 되기 때문에 이 오답률 전체도 이제 54%의 오답률을 보였다 해서 46%의 정답률인 거죠. 반타작 정도가 된 겁니다. 극강의 난이도의 킬러 문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19번 샌프란시스코 강화주약 참 잘 나오는 주제인데 너무너무 잘 나오는 주제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주약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오답률 두 번째로 높았던 문제가 됐고요. 10번 문제를 보면 청나라 왕조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왕조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 또는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문제도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오답률 베스트 5엔 들어갔고요. 12번 문제 명나라 왕조 시기에 볼 수 있는 즉 명나라를 물어보는 그 당시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땐 조금 헷갈리법한 문제가 이런 것들 서양본문의 수용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사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이제 거의 다 10번 이후에 대한 문제가 전부 다 조금 어렵게 이런 오답률이 높은 걸 보면은 그 이후에 명청 시기부터 근현대 부분 넘어오면서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초반 부분은 그래도 잘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렵고 연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합니다. 문제 분항 문제 출제 어 분류표죠.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거를 제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예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합시다. 이게 단원별로 하면은 1, 2, 3, 4, 5단원이 나와요. 근데 5단원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은 몇 단원이야 몇 단원이야 하다 보면은 시기가 조금 겹쳐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송나라부터 원나라 때 시기까지로 저는 끊어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수능 강의할 땐 끊어서 하는데 거기에 2단원의 끝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명나라 권궁 얘기까지 나오죠. 그쵸? 명나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애매하다. 3단원 자체가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국제전쟁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명나라 초기에 대한 이야기 조선 초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무릎마침왕부에 대한 이야기는 2단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원별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시기로 쪼개놓겠습니다. 선사문화 한 문제 나왔습니다. 조몬문화 나왔고요. 자 한나라부터 한나라 때까지 중국사 기준이야 한나라부터 한나라 때까지에 대한 문제 시황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보통은 한 뭐 시황제 한무제 그리고 뭐 흉노 이렇게 3개 중에 크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 나왔고요. 위진남북조부터 이제 당나라 때까지에 대한 문제가 북위 시기 북위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던 그 시기 대체로 저는 수합시기는 몇 세기로 보라고? 5세기로 보라고요. 그냥 북위가 집권했던 시기다. 5세기로 놓고 풀면 괜찮습니다. 응? 뭐가 떴죠? 기다리세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갑시다. 뭐 경고창이 떴나 봐요. 북위 시기였다. 다음 후지하라 세익과 물어보는 문제 이제 성리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도외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외인 인구 이동과 관련된 문제 나왔고 엔닌 불교사 문제 나왔네 총 4문제 봐봐 북위 시기 국제관계랑 관련이 있고 후지하라 세익과 성리학 도외인 인구 이동 엔닌 불교 4문제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위진남북조부터 당나라 때까지를 보면은 총 4가지 주제가 있죠. 인구 이동 국제관계 유교와 율령 그리고 불교 그대로 나왔습니다. 국제관계 유교와 율령 성리학 그리고 도외인 인구 이동 그리고 불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주제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송나라부터 원나라 때까지의 시기는 거란과 여진에 대한 그 각각 민족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한 문제 나왔죠. 그리고 명청 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명청 시기 볼게요. 그래서 단원별로 나눴을 때는 3단원이 참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시대로 쪼개면은 명청 시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나왔죠. 은경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청나라 왕조 시기와 명나라 왕조 시기 플러스 에도막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문제 해서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명청 시기가 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건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쟁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잘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뒤에 가서 해설 강의 가서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균연대사로 들어오면 개항기 제국주의식이 오늘날의 동아시아사로 총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개항기 부분을 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면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894년과 관련된 그런 연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의화단 운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금호문의 수용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 태평천국운동도 오답률 베스트5에 들어갔었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제국주의 열강들의 시기 즉 제국주의 시기는 언제냐면 개항기는 개항하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래서 1910년대 무렵까지입니다. 신의혁명 끝나는 그 무렵까지 그럼 제국주의 시기는 신의혁명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언제까지? 일본이 폐망할 때까지 윤봉길 의사 이제 윤봉길의 의거 활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오늘날의 동아시아사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달에 일본이 폐망한 이후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인데 자 대학진운동 나왔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거 나왔고 그리고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총 3문제가 나왔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명청시기와 개항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진단북 전부터 당나라 때까지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은 구체적인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주제사 주제사 문제로 나옵니다. 주제 문제로. 그런데 이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연도와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사료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뒷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출제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등급을 받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1등급 받으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세요. 지금 현재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4등급 5등급 그 등급이 수능까지 간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6월달 평가원 시험에 첫 걸음을 내딛은 거라 생각을 하고 현재 여러분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던 대로 꾸준히 복습하시고요. 2에서 3등급 뭔가 조금 아쉬워 1등급 받을 수 있었는데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이 됐거나 정말 받을 수 있었는데 뭔가 아는 건데 순간 뭐가 실수했어. 근데 그 실수조차도 실력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전반적인 흐름 파악을 위한 구조와 개념을 좀 잘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랑 과목은 시간의 흐름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구조화를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지 복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틀린 예를 들어서 틀린 문제를 보시면 아 나 이거 아는데 아 나 이거 했던 건데 라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복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처음부터 자꾸 순서대로 하려고 해요. 선생님 역사는 말이죠.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쫙 복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만 하고 뒷부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그 시점, 그 부분부터 공부하는 게 맞아요. 거기를 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3등급 아래로 받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사가 잘 모르겠다. 이게 뭐지?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틀리고 나서 아 이거 아는 거였는데 이런 반응이 아니고 틀리고 나서 집이 있었나? 내가 배웠나? 선생님 설명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큰 틀 잡기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크게부터 틀 잡고 나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남은 기간도 우리가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정말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잘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틀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 벼락치기 하듯이 필요한 것만 보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다음 어디 갔어? 눌러버렸네? 자, 이거 전에 큰 틀을 잡으셨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꼼꼼한 개념 학습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맨 앞에 제가 총평에 써놓은 것처럼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 개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 그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그냥 던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토목보의 변이야. 그럼 토목보의 변이란 사건을 가지고 딱히 제가 키워드를 줬습니다. 설명해봐. 황제부터 몇 년인지 누가 쳐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토목보의 변이 여러분이 정리한 그 표 안에 어? 여기 위치였나? 여기 위치였나? 여기 위치였나? 그게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키면서 큰 틀을 잡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커리는 어떻게 잡고 가냐면 개념 강좌 이미 끝났고요. 연표 특강 지금 반 정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축 특강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과정이랑 연계교제에 있는 걸 싹 다 모아가지고 조금 주제별로 좀 분류해가지고 좀 문제풀은 요령 아니면 사료를 해석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좀 담은 강좌가 이제 여름방학 전후로 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파이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커리큘럼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1등급 이상이다? 그럼 연표 확실하게 꼼꼼하게 보시면서 연표 특강이 제일 좋은 점 제가 볼 때 저의 강의에서 연표 특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요겁니다. 구조화를 참 잘 시켜놨어요. 제가 스스로 평가할 때 너무 좀 재수없나? 근데 진짜 그래요. 한 판에 쓰면서 연도만 쓰기 때문에 설명 빼고 연도만 쓰니까 한 판에 딱 보기 좋게 돼있거든. 그래서 요 한 판에 쓰는 걸 가지고 내가 구조화를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부족한 개념 부족한 개념이 있다 하면은 개념 강좌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을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요런 거죠. 해설 강의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무슨 문제를 틀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틀린 문제만 해설 강의 찾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복귀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 내가 모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면 괜찮지만 아 이 선택지는 왜 나왔어요? 이 선택지는 뭐였지? 라고 헷갈린다면 해설 강의에서 그런 선택지에 대한 분석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총평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평 마치고 저는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